10일이 잠겨있어가지고 없어올수 없이 욕어야 될것같아요 인생에 내게 엿을 먹이면 이름참 음? 근데 레몬주네 개수 어? 체력진가? 암염 암염 오 이석진가? 오 좋아 나쁘지않아 맞습니다 그게 됐는데 이게? 오오오오 그렇지않아 죽었고 으 내가 간단하죠? 어어.. 아아.. 아직 필요 없구나 지금 처음에 히이브! 히이브! 또 가자 아직 공중이지 안맞는구나 오 해군중간 나이스 아 공석감사 자택에서 미린데 짠 아 여기 그거 없지 깜빡했네 여기 황금밤 없었어 여기 얘네만 나오냐 워워워 한컴하게끗 오지마 오지마 오 온다 온다 끝 자 자 먹을까 말까 산사막 노려 아 여기도 엄마도 끝이네 짧았겠는데 아까도 짧고 지금도 짧고 나야 좋지 나이스 아 분노 나의 분노를 느껴봐라 무지개똥은 체력 다 채워주는건데 이 풀필이라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범비래 그냥 때릴라고 어 마사키 하지만 새끼 없는걸 어 산사막 확률 아이고 확률 산소 감소라니 충분히 느리고만 지금 어 맞았다 아아 또 맞혀 워워워워 천사방을 위해서 쏘라탄 하나 사야지 기달면 안돼요 근데 꼭 이러면 한대도 안맞을게 아이고 한대도 맞아버렸네요 아예 안맞아도 되는건데 다시 한개 써버렸네요 으악 으악 어 어 맞았다 에이 당했다 볼수 삐아하트 1 이거 좋아 천사 나락 이게 웬일이야 플렉스 고 죽어 앤톡이다 어휴 끝내고 끝내고 어 저기 피탄한번더 제발 오케 이번엔 뜨겠지 예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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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설마 하나 아잇까비 어 있다 상자 아아 쟤 뭐야 이 자식이? 주는건 폭탄보 야 살거 진짜 없다 나이스 나이스 수월한다 조심히 나와라 보스 오아 쟤 뭐야 쟤 뭐야 아 맞았다 아직 괜찮아 아직 희망 남아있어 그럼 얘부터 없애고 톡톡톡톡톡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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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잇잇잇잇잇잇 어 끊았네 천사방이다 오 이게 뭐야 더 좋은거 주지 에이 되게 날고있어가지고 또 안맞아 이거 이거 잘한거 맞나? 어 뭐야 이거 패턴이 애매해 오오 너무 애매해 패턴이 오오 오오 뼈 옳지 됐다 오 나이스 중요한거 크게 떠야지 와우 잘걸렸다 누가 거기 가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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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돈 크로프탄 싫어 어 폭탄? 어 폭탄만 더 저거 손 먹어야지 나이스 이제 죽음 쓰고 요거까지 쓰고 깔끔하고 아이고 저거 뭐야 손에다 다 죽였어 얘가 이거 뭐야 손에다 다 죽였어 얘가 아직 못가지 아직 못가지 벌써 마지막 금방이야 금방 한 세개만 깨고 끝낼게요 어이 또 왜왔디 떼 그렇지 떼 그렇지 됐다 어 맞아빠렸어 안먹어 아이고 아이고 예솔아트 예솔아트 이런건 운이 좋아 치솟 도키는 무슨 오우 됐다 끝났다 끝났다 밑에 뭐야 아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 괜히 왔어 끝 씨 아니네 어 아이고 아 마지막이지 때려라 때려라 막 때려라 무슨 마지막인데 뭐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죽는거 아니야? 버릴래 무서워졌어요 아 사망한대 진짜 자살이었어 한번 줬던거 만들어 템을 오케이 끝 어 피 여기 만세 살았어요 어어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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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죽음? 좋아 에잇 아 에잇 귀찮아 그냥 글 뚫어 에잇 아유 귀찮아 그냥 글 뚫어 깔끔 깔끔 아이고 옳지 오 밟을 써야죠 스킬 왜이렇게 안다니? 왜이렇게 안다니? 아이고 만만한게 아니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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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큰일났다 오 오 조심조심 오 오 오 아 죽겠어 으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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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오오 조금만 조금만 아이다 아이다 아 질뻘했어 아 이거 지금 아깝지 행운 감소 끝까지 인간적인 카드? 뭐라고 써있었는데? 아무튼 끝